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격리 지침이 없는 상태라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진단 비용은 얼마인지, 출근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희령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말에서 이번 달 초 사이에 아동병원 42곳에서 확진된 어린이는 2.8배로 늘었습니다. 확진된 학생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당국은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교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결석을 해도 출석한 걸로 인정됩니다.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의료기관에서 쉬라고 한 날짜만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제4급 감염병으로 확진자가 격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인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나아진 뒤 하루 더 격리하라는 방역당국의 권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은 회사의 자체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회사에 별도로 코로나 관련 유급 휴가가 없다면 개인 연차를 활용해 쉬어야 합니다. 과거 대유행 때는 정부가 검사 비용을 지원해 무료였지만, 현재는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 환자 등 고위험군도 진단검사 비용의 일부를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